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 관련해서 시장 규모 자체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세계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 년도 2024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차후 5년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의 캐파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기업과 로봇 경쟁으로서 각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대거 참여해서 주요 핵심 기술과 그 다음에 무인화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요. 국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요. 부품 용량 부분에서 주요계 꼴찌로 자리 잡고 있고 핵심적인 부품 바로 감속기가 될 겁니다. 감속기가 뭐예요? 이 로봇 생산의 원가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 게 감속기예요. 이 로봇의 관절 관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바로 제어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 로봇 시장과 그와 관련된 바로 감속기 시장.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첫 걸음마 단계인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조조한 만큼 차후에 4, 5년 이후에는 이 시장 캐파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5배 성장한다면 우리 로봇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예전에도 알고 있다시피 2차 전지 시장도 2030년도까지 어때요? 5배에서 10배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 후속 관련해서 로봇 관련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주요 키워드만 한번 최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GPS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배달 로봇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로봇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산업 전략을 발표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간에서의 추진사항으로는 바로 물류 로봇이 대표적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규제적인 부분, 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속속들이 정부로서도 규제의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 배달 로봇 서비스와 연동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바로 부산 로보틱스의 상장. 지금 협동 로봇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출 1위가 바로 부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IPO 이후에 상장된다면 전체적인 로봇 테마 자체, 섹터 자체의 캐파와 상승폭,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현재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실내 GPS 추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요. 프로세서 자체가 이제 배달, 물류, 가장 초창기로 시행되고 있는 바로 로봇 관련 모델들이죠. 그 프로세서를 보면요. 도심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차후에 이 배달비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대체되면서 로봇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현재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살로보틱스 상장,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식시장 투자장 자체에 캐파가 커지는 효과로 현재 부각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재 추진상을 본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그리고 관련 예산들이 차곡차곡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로봇 관련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텐데 이 커지기 전에 미리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선반영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통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 섹터인 바로 이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상단의 배너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체크해드리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요. 휴림 로봇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 순절가 이런 게 핵심 대응 가격이겠죠. 그리고 각각 움직임에 대한 AB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모멘텀과 전망, 현 추세와 지지 저항까지 완벽한 가격 전략 오픈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휴림 로봇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 보통 이런 걸 하락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다시 한번 세력들의 바로 바닥 패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꼭 이 패턴 기억해두시고요. 기존에 역 배열이었던 저항 구간을 현재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구간에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요. 다시 한번 눌림목 바로 이 구간 핵심 가격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1830원부터 1770원 구간이 핵심적인 1차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매물대가 모여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눌림 위에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대상승 추세로 2차 목표가 대략적으로 2600원까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혼조세가는 당연히 이 기존의 파동의 저점인 이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잡고 혼조세가는 짧은 대신에 먹으면 길게 먹을 수 있는 바로 손익비가 나오는 핵심 매매 구간이다. 이게 바로 단타 관점의 A시나리오입니다. B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M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1600구간까지 눌림 이후에 다시 바닥을 3중으로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 그럴 경우에는 2500구간으로 파동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A시나리오와 B시나리오가 어떤 게 나오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핵심 대응 가격,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체크해 주셨다가 어때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없죠. 한마디로 모멘텀과 재료가 살아있고 차후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전환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추세가 지지, 결국은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 구간의 마딕값만 찾는다면 시다리오를 세우고 그 대응 가격에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격 전략 오픈해 드렸고 지금 이 구간 전고가 매물대에 대해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는데 눌림 이후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폭이 클 것이다. 만약에 C시나리오로 바로 돌파 후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2,800원 아니 2,100원 2,100원이죠 여기 2,100원으로 종가가 마감한다면 이제 돌파됐다고 보고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인 3,900원까지 목표가 잡는 C시나리오까지 세 가지 버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응 타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구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못 적었다 한다면 영상을 뒤로 돌리신 다음에 멈춤 해놓고 노트에다가 가격 핵심적으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